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아요. 더워요.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 신메뉴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봄이라서 노랑노랑 옐로우 시리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콕콕콕 마요 짜장볶이 신복기티. 이거 완전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는 불닭 짜장볶음면인데요.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리고 좋아하는 참깨라면. 우선 물부터 붓고 준비할게요.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후다닥 준비하겠습니다. 후다닥 준비할게 진짜. 엄청 스피드로. 전갈인 집 없어. 왜 이렇게 많이 부었지? 이거 손이 안보이는데? 근데 눈이 잘못된건가? 손이 안보이고 어떡해. 리다. 우선 당을 좀 충전합시다. 넷츠킥! 허기죠. 4분 안지났지? 지났나? 먹어봅시다. 신복기티. 음. 음. 몰렸는데? 긴 탁자랑. 바로 어떻게. 본답. 음. 으응. 음. 이거 좀 보세요. 우와. 국물 먼저 한입할게요. 오늘 국물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아껴먹어야 돼 반죽은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많이 먹어있어서 맛있게 먹어있어요 짜장마요 제일 적극적인 짜장마요 고소한 짜장냄새 났는데요 짜장냄새 그냥 짜장짠 그냥 짜파게티보다 훨씬 고소해요 맛있어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맛있네 망고 빠 면 먼저 좀 먹어볼게요 궁금하고 퍼지기 전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핀뽀케팅은 우선 면이 좀 굵어요 대박사건 짜파게티의 신 자를 각인 시켰어요 Và 깜짝깜짝 놀랐네 대박 하... 짜파게티에 실라면 스파가 나온 것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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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헤미 꼬끄몽으로 나올 뻔했어요 휴얼증이 좀 있네요 이것도 궁금해요 불닭 짜장볶이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불닭볶음면 맛이 확실히 강하네요 짜장 맛보다 마성에 불닭소스 매워요 땀난다 그냥 먹어보지 햄버거 스파이시 맥앤치즈 버거 단조롭구나 야채가 없는 아주 미세하게 있네요 맛있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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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편의점 햄버거 먹는데 생각보다 빵이 되게 부드럽네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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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봉 스파클링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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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말이 안에 치즈가 들어간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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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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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라이트 삼각김밥이래요 안에 계란이 들어가 있어 케첩 케첩밥 케첩밥 치즈 소시 에어든 에어든 아.. 국물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소세지 어우.. 소세지가.. 소세지를 좀 많이 뚫렸더니.. 아오.. 떡발 떡발되버렸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칠바사 칠바사 후랑스 소세지? 맛있어요 조금 자요 오늘 치즈 들어가 있고요 내 sectors 탈üt 아 맛있는데? 샀 맛있네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심복게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한라봉 스파클링도 맛있네요. 제주 한라봉 스파클링 귀여운 맛이야. 귀여운 맛. 햄버거 소스 맛있다. 새콤달콤 왜 이렇게 안 빨려? 여기 안에 지금 아까 오므라이트 상하김밥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거 먹지 않을게요. 왜냐면 맛이! 디저트 타임! 나 이거 처음 봤잖아요. 카스타드 맛 홈점볼. 이거 궁금해. 일단 이거 신메뉴 처음 보는 거. 꿀떡꿀떡. 달콤해서 꿀떡꿀떡 넘어간다고 이름이 꿀떡꿀떡이네요. 헉! 쫀득쫀득해봐. 꿀떡! 진짜 꿀맛이네. 꿀떡꿀떡. 쫀득쫀득한 달달한 떡. 약간 흑설탕. 국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이거. 달달한 이 맛이. 맛있기는 맛있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 봤는데. 단호박 분말이 들어가 있네. 이 맛인가 보다. 그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우리 어릴 때 그 문방구에 파는 그거 알아요? 단호박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딱딱딱딱 붙어있는 거. 딱 떼가지고 먹으면 약간 단호박 꿀맛 같은 거 나던 거. 갈색깔. 너무 옛날 식품인가? 아무튼 그 맛이에요. 엄청 달아서 호불호 갈리겠다. 나는 보통. 사랑하는 단지 우유. 뿅! 우유.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빵이에요. 모찌 롤 케이크에요. 모찌 롤 케이크에요. 맛있어. 저 과자 중에서 홈런불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양이 좀 많아진 거 같기도 하고. 단스타 대 홈런불. 맛있어요. 다음 이거 우유에 한번 말아먹어야겠다. 초코랑 섞어가지고. 맛있어요. 저요. 천천히 봐주세요. 천천히 봐주세요. 천천히 봐주세요. 요척에서 젤리 한번 먹어줘야 돼요. 샤인 머스캣 나왔던데. 샤인 머스캣 안 먹어봤는데. 오늘 샤인머스캣 안 먹어봤는데. 평소에 저는 젤리를 좋아해서. 제 돈주고. 수혈 아저씨 사 먹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또 냉큼 가져왔습니다. 망고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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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이 좀 볼래요? 푸딩 숟가락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내 콧구멍 나야겠는데? 작은 숟가락으로 많이 푸기 화이트 망고의 상큼함이 없잖아? 왜 안length 초코이였어요? 변통 망고 푸딩 뮤직비디오 이 정도는 돼야지 오! 새로운... 이거 뭐야? 트윅스인데? 오 트윅스인데 새로운 트윅스야 새로운 트윅스인가? 트윅스 달달하다 스마일 옐로우 젤리 레몬향이랑 향긋한 향이 나요 노란색 스마일 젤리 맛있어요 맛있데? 나머지는 놔뒀다가 잘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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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processed 땅 obec 공구 입